마주라네. 말해. 입만 벙긋 벙긋 다시 말해. 소리 안내네. 봉우리야? 결국 안내. 눈물같이 바쁘지. 그래, 그래, 그래. 가만있어. 가만있어. 어디 너니? 아니. 아니야? 그럼 누가 할게. 네. 아침부터 좀 덧던데. 겉 찢어야돼. 겉 찢어야돼. 뭐라 그러려고. 겉 찢어야돼. 왜 말을 안해? 말해. 입만 방금 방금 보지 말고. 응? 응? 얘 소리 안내네? 왜 그래? 야, 벙어리야? 응? 나 안해. 아유. 아유. 쟤 붙었어. 얜 조금 약간 흘리니까. 안해. 눈꼽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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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조금 아까도 왔는데 금방 커져? 조금 아까도 막혀졌어? 응. 아니, 아까 밖에 있을 때도 요리잖아. 고서히 한 장만 이렇게 떠져? 아까도 한 장만 이렇게 하다가 번쩍 떠져? 그렇게 안하고? 이렇게 해야지. 자, 자. 이렇게 하나는 땡그렇게 떠서 그냥. 어디 봐. 없네? 안이 계속 요렇게 뜨면서 점장 커지거든. 근데 이게 단번에 커져? 내가 지갑을 썼어. 왜 그러다가 커지는 건데. 이놈이 커서 이렇게 딱 뜨니까. 그러다가 커지거든. 근데 이건 아주 금방이 커졌네. 아까만. 아까만. 그런가 봐, 얘네 누나는 척이야. 아까만. 얘네들도 어디 봐? 내가 틀어지고 죽을 때. 버려졌어. 내가 지금 죽겠다. 빨리. 아까만. 아까만. 놀랐잖아, 어디로 들어갔는지. 아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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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아까만. 아까만. 좀 봐. 얼마나 먹어도 되잖아. 아아까만. 뱅킹. 예아이고. 얘부와. 멘부재비 같아. 아이, 알았어. 멘부재비. 저기 앉아있어. 오, 찌개 가마자. 알겠습니다. 아이고, 놀랐어. 아이요 안 들어가? 가이제, 자. 자. 자, 이제 먹을 거 없어. 얘 달라고 그랬는 거 같아. 없어, 이제. 새끼들이 좀 안 나오겠지, 오늘은. 좀 더 기다려야 되겠어. 타, 이제. 집에 가. 여기 끝까지 온다니까, 여기 끝까지. 목이 있어. 여기 하다가 얘 나 골장 넣은 거 몰라. 이제 새가 물어가는 거 같아. 안돼, 오빠 이거 차고 이쪽으로 와, 얘도. 얘 눈 뜨니까 밝은 데로 가는 거야, 이제. 이리 가자, 이제. 앞에 맞고, 이제 뚜껑을 열어놔야 돼. 또 얘가 뚜껑으로 왔다 갔다. 또 얘가 뚜껑으로 왔다 갔다. 아, 어떻게 키워나, 엄마. 어디, 거기 외쳐나 봐. 올라가려고? 그녀들, 뭐, 왠지. 야, 내가 왜 그런가 아냐. 네가 나 när가 있는 거 같은데. 좋은 Abend. 아, 어떡해? 좋은 Nac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